자신이 니체의 환생이자 황제이자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라고 떠벌리는 용찬우는 이미 한국 유튜브의 레전드가 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장수 동네북에 등재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북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은 흑자일쓰지만 정신과의사, 보디빌더, 아이돌 트레이너, 자칭 진화심리학자를 포함하여 50여개 유튜브 채널에서 용찬우를 비판, 비난, 조롱했습니다. 용찬우를 비판하는 그 C8편이 DC Inside 실시간 베스트에 올랐습니다. 용찬우는 구독자 20만 채널과 5만 채널을 운영하는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유튜버지만 엄청난 스타는 아닙니다. 욕을 먹는 주된 이유는 아주 이상한 말을 겁나게 싸가지 없게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이 정도 인지도와 이 정도 잘못으로 이렇게까지 욕을 엄청나게 처잡수신 것은 기적에 가까워 보입니다. 용찬우가 동네북과 Identify 해서 우주의 기운이 비난을 끌어모아 준 것 같아 보일 지경입니다. 용찬우를 물고 늘어지는 흑자헬스의 집요함과 흑자헬스의 예능감과 분석능력이 용찬우 동네북 사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용찬우 본인이 대환장 동네북 축제를 이끌어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니체가 권력의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니체의 환생 용찬우는 동네북의 의지를 몸소 가열차게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용찬우의 동네북 비결을 열두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집에서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첫째, 용찬우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분야에 대해 수많은 헛소리를 시건방을 겁나게 떨면서 시전했습니다. 우울증, 한글, 수능시험, 스마트폰 보호필름, 끌어당김의 법칙, 유물론을 포함하여 온가 주제들에 대해 자신의 이상한 의견을 확신에 차서 표명했습니다. 둘째, 용찬우는 인신공격을 엄청나게 즐겼습니다. 누가 봐도 힘든 상황에 처한 연예인 송민호를 질질 짠다는 이유로 패버리고 싶다고 조롱했고, 자신을 점잖게 비판한 사람도 유인원 같다고 조롱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을 전응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엄청나게 과대포장하고 남을 엄청나게 깎아내리는 것이 정신병리학적 의미의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셋째, 용찬우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폭로나 제보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헬로우키는 용찬우가 자신의 카메라를 사실상 절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노래를 표절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넷째, 자신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용찬우는 거의 모두가 허위사실이라고 응소했습니다. 자신의 글에 대한 스샷과 자신의 말을 담은 동영상이라는 증거들이 수두룩한데도 개의치 않습니다. 금방 뽀룩날 거짓말을 끝없이 나불대는 이 뻔뻔함 또는 멍청함이 분노와 재미를 짬뽕해서 선사해줍니다. 다섯째, 용찬우는 최악의 방식으로 사과를 시전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로 개인적으로 사과 이메일을 많이 보냈고 영상에서도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면서 거의 항상 변명을 덧붙입니다. 예컨대, 누가 봐도 흑자 헬스를 무급 홍보 담당관이라면서 조롱했는데 흑자 헬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고 변명합니다. 또한 사과를 한 이후에 그것을 번복할 때가 많습니다. 흑자 헬스에게 나름대로 정중한 사과 메시지를 보낸 직후에 흑자 헬스를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송민호를 패버리고 싶다는 말을 한 것에 사과한 이후에는 사과를 취소하고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 사건들에 대해 열심히 사과를 해놓고는 자신이 욕을 먹은 것들 중 거의 모두가 허위사실 유포 때문이며 자신은 잘못한 것이 별로 없다고 주장합니다. 흑자 헬스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오빠지게 남에게 사과한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과를 계속 번복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여섯째, 용찬우는 진짜 개쩌는 내로남부를 선보였습니다. 자신이 남들을 조롱할 때는 미국식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면서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자신을 비판, 비난, 조롱할 때는 고소, 고발을 남발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중시한다는 사람이 자신의 영상에 달린 댓글을 상당히 철저하게 거멸합니다. 그래서 용찬우 채널의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사실상 칭찬일색입니다. 장애인이 한 명도 안 보인다는 평양이 떠오릅니다. 위대한 지도자 동지를 한결같이 찬양하는 지상 낙원의 인민들이 떠오릅니다. 일곱째, 용찬우의 아버지가 출동해서 멀쩡히 살아있으며 실종되지도 않은 용찬우를 살해한 혐의로 흑자 헬스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덕분에 알파메일 호소인에 불과했던 용찬우가 벼락출세하여 아빠 메일에 등극합니다. 용찬우는 흑자 헬스와 헬로우키를 고소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 사실상 없는 싸움을 고소, 고발을 통해 키웠습니다. 여덟째, 용찬우는 흑자 헬스를 조롱하면서 흑자 헬스의 안타까운 가정사를 암시했습니다. 이런 도를 넘는 행태는 용찬우의 인성을 잘 보여주며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아홉째, 용찬우의 언행은 병리학적 의미의 나르시시스트를,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때문에 흑자 헬스가 나르시시즘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용찬우의 언행 하나하나를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론을 적용해서 해석하려는 흑자 헬스의 시도는 나름대로 지적인 재미를 줍니다. 열째, 용찬우는 우울증, 우울증 환자, 정신과 의사를 조롱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은 글자 그대로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건방지다고, 우울증은 정신과 의사들의 돈벌이를 위해 만들어진 가짜병이라고 말하는 것을 웃어넘기기는 힘듭니다. 열한째, 용찬우와 흑자 헬스가 끝장토론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과 전화를 통한 잠깐토론도 짜증과 재미를 함께 선사했습니다. 양쪽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된 잠깐토론에서 용찬우는 상대방의 말을 수도 없이 끊고 논점을 요리조리 회피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면 당한 거겠죠? 라는 용찬우의 명언이 탄생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흑자 헬스 니가 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열두째, 나르시치즘적 과시욕 때문인지 성공팔이를 위한 마케팅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용찬우가 어설프게 부자 행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떠벌렸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 보이고 인증사진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용찬우처럼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포르쉐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인증사진을 올리지 않았다면, 기적적인 인내심을 발휘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포르쉐를 진짜 소유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문은 했는데 아직 받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싼 외제차를 사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해명도 거짓말로 보입니다. 용찬우가 비싼 술을 마시고 비싼 씨가를 피운다고 자랑했는데, 씨가를 피우는 모습이 대단히 서툴러 보였고, 씨가를 거꾸로 피웠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씨가를 거꾸로 피운 것이 아니라는 해명글을 용찬우가 올린 후에, 그 해명이 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해명글을 삭제함으로써 대응했습니다. 나중에는 씨가를 판 사람이 잘못 잘라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까지 세심하게 활용해서 재미를 주기 때문에, 동네북으로서 대중의 큰 인기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흑자헬스가 끈질기게 용찬우를 물어뜯은 것도 사실이지만, 용찬우가 끈질기게 욕먹을 짓을 해온 것에 비하면, 흑자헬스의 끈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흑자헬스는 용찬우 사태를 통해 구독자 수가 수만 명은 늘어났고, 슈퍼챗도 많이 받고 있고, 나르시 시즘에 대해 공부하는 지적 재미까지 얻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얻을 것이 많은 일을 끈질기게 하는 데에는 대단한 끈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용찬우는 이번 사태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의도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조회수는 많이 나왔겠지만, 유료 회원들을 상당히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욕을 처먹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단히 피곤하고, 장기적으로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처럼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대단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는 대단한 정신질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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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